근데 어머니가 되게 멋있어요 깔끔하시고 막 침 낼 때도 이렇게 탁 저 그... 미국 갔을 때 투어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침 맞았어? LA 갔을 때 형, LA 사니까 형은 친구들 만나러 간 거예요 저는 할 게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형? 저 없이 저 몰랐어요 엄마한테 가서 전화하고 들어서 이제 같이 밥 먹고 했는데 막 침 몇 개 탁 놔두고 탁 이렇게 놔주고 오! 어깨가 막 이렇게 막 풀리고